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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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신대방역 600m 정도 거리에 있는 원룸이구요. 반지압니다. 오늘 반지압 투어도 아니고 반지압방을 많이 보는데 가격이 괜찮아서 가격이 괜찮아요. 가격을 안 적어왔어요. 가격을 깜빡했습니다. 화장실 분리형이고 주방 분리형이고 분리된 공간에 냉장고랑 신발장이랑 수납장까지 있고 세탁기도 당연히 분리된 공간이 있구요. 이게 지은지 얼마 안되서 이 정도면 자막으로 가격은 해놓겠습니다. 이 정도면 500에 35면 아주 괜찮습니다. 만약에 500에 40정도 해도 40정도 해도 뭐 500에 40정도가 사실 적정한 가격일 것 같아요. 500에 40정도 분리형이고 신축급에 반지하고 여기서 멀지않습니다. 멀지않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을 알아야 좋다 나쁘다 말하겠는데 가격을 제가 자막을 입혀서 어떤지 제 생각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괜찮네요. 1. 2. 2. 3. 4. 4. 5. 5. 6. 6. 3. 4. 5.